또 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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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시작했을 때 들어왔구나 1분 지났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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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 뭐지? 막 시작해야 되는게 아니라 시작을 하자 내가 늦은 것 아 저기서 저격하고 있구나 저쪽으로 들어온다 봤다 히어로 봤다 죽었나? 안보이는데? 내가 죽였어 죽자마자 리스폰했나보네 시체도 못봤어 나 일좀 주라 응? 이놈은 끝내고 아니야 됐어 나 다쳤어 내가 거기 하나 심어놨는데 아 전기 열어 무서워 죽겠네 야 엔지니어 들어온다 저는 포탈 열겠다 여기는 열어도 돼 포탈이 저쪽으로 없을텐데 포탈이 저쪽으로 없을텐데 인프 오네 어 먹히고 있어 뭐야 아 아 좀비 npc가 먹고있었다 어 npc도 먹을 수 있더라 아 그건 알고있어 아 그냥 그렇다고 흐흐흐흫 알았어 좋은정보 너무 고맙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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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엄청 세네 되게 멀리서 쐈는데도 박히네 얘보다는 뭐가 좋을까 저격? 식물 저격 뭐있지? 식물 저격 뭐있지? 캐치스 아 캐치스 그리고 나 피 들었어 저격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인프 오 두 마리도 들어온다 인프 들어온다 뭐한테로 죽었지? 뭐한테로 죽었지? 박사 오 야 인프 로봇으로 빙빙 논다 짜증나 야 씨 뭐가 저렇게 로켓 같은 걸 쏘는거지? 솔저인가? 야 씨 뚫리기 직전이네 안 뚫려 안 뚫려 굿나 사수해야되겠다 얘네 NPC만 보내지 왜 직접 안 들어오네 애들이 그러니까 죽는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화력 집중되는거 보소 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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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프 상자 부셔야돼 상자 아아 나 살려줄게 야 저기 숨어서 쏘는거 엄청 짜증난다 거기 거기 좌격 끄고 있어 우와 뭐야 이거? 올스타 폭탄인가? 아니요 바꿀거야 어? 못살렸어? 아니 나 철팔려고 죽었어 네 이거 바꿔서 야야야 좀비야 먹었어 지금 울베로 들어와야돼 어이씨 죽어라 안 돼 아이씨 아이 슈퍼점프라도 엄청 느리네 달리는 슈퍼가 야 NPC를 엄청 밀고 들어오네 저거 심은걸까? 그래 저희 업도 계속하네 아이 그 그 쟤네 하나도 안 무서운게 숨어서 쫑쫑거리밖에 안하고 있어 아직 우리 게이지 많이 남았으니까 히어로 가운데로 밀고 온다 어 임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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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뭐해 저기 아프지? 박치기 박치기 했어 히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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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히어로 어 나 뭐 맞고 죽었냐 저기 잘하는 애들 몇명 있는데 쟤네가 아무리 밀고 들어와봤자 지원이 없네 쟤네한테 좀 싱겁게 이기는 느낌? 이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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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는 그냥 그건가 보다 이기는거 포기하고 점수나 따자 하나도 안 뚫렸어 이러면 돈 많이 받나? 더 받아 1500원 더 받아 오 오오 만원 넘었어 퍼펙트적으로 1500원 어우 순위권이야 너 한명 살리지 않았냐? 응 근데 혼자 저거 떴네 근데 감사합니다.